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맹일고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라는 시리즈의 그런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각 주제를 찾아서 그 주제에서 적합한 그런 영어 표현을 갖다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제는 Finding the Washroom 입니다. 우리가 보통 화장실이라고 그러죠. 화장실을 찾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 집에 갔거나 모르는 집에 갔을 때 요즘은 아파트 사르니까 대개 화장실이 딱하니 눈으로 보면 어디 있겠다 알지만은 만약에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라서 화장실이 어느 문을 열어 화장실인지 모를 경우에는 화장실이 어딘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것은 대개 이런 아파트 생활이 아니고 단독주택이고 그러기 때문에 집마다 또 단독주택이 일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어딘가를 물어봐야 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내에서 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어디 여행을 갔다거나 여행을 갔다거나 저도 영국에 처음 가서 마켓 시장을 가는데 갑자기 소변인 말이 와서 화장실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둘러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 위를 보니까 토일렛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서 뛰어 올라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나중에 내려오니까 토일렛이 아니라 툴렛, T-O-L-E-T, 아이가 없이 토일렛이 아니라 툴렛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툴렛이라는 것은 영국에서 새눈다고 말입니다. 렌트, 미국에서는 렌트라고 그러죠. for rent 그런데 영국에서는 툴렛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눈다는 것이 제가 급보니까 토일렛으로 봐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찾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화장실을 찾을 때 물어봐야죠. 할 수 없이 자기가 눈치껏 찾을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물어봐야 되는데 where is the toilet? 하면 됩니다. where is the toilet? 그런데 이제 토일렛이라고 하지 않고 워시룸이라고도 하고 바스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건 내가 그냥 where is the toilet만 해도 괜찮고 where is the bathroom 해도 괜찮고 워시룸에도 괜찮고 자기가 아는 그런 표현을 하나만 쓰면 되지만 상대방이 물어볼 때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 화장실이 어디냐고 질문하는 질문을 갖다가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간단한 문제 오히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화장실을 찾는 다양한 그 표현들을 좀 우리가 익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어디 있다고 알려주려고 하면 그러면은 대개 길찾기와 같이 그러죠 어디로 가가지고 길을 건너가지고 왼쪽으로 돌아서 첫 번째 건물에 2층에 뭐 이런 식으로 자 집 안에서는 뭐예요 자 여기 손을 가리키면서 over there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들 방 Children's room, beside the children's room 애들 방 옆에 또는 메인 베드룸, 메스터 베드룸이라고 그러죠 자기 침실, 주 침실 옆에 요즘 대개 뭐 이런 큰 집일 경우에는 화장실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또는 세 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손님이 쓰는 화장실은 되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방향이랄지 장소랄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전치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준비 단계로 common ways 워시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워시룸 말고 또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화장실, 변소, 직관, 그 다음에 세면실, 또 해우소 한국말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이런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영어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영어로 이런 화장실을 뭐라고 하는가 하는 다른 표현들을 살펴보면은 워시룸, 워시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레스트룸, 레스트룸은 쉬단 말이죠. 화장실 가서 변기에 딱 앉아있으면 정말 쉬는 기분이 나죠. 그래서 레스트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스트룸. 그 다음에 바스트룸, 바스트룸은 목욕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요즘 화장실이 목과 목욕허는 그런 샤워랄지 턱, 목욕통 같은 거 같이 있어가지고 변기가 이런 화장실, 화장실이 아니라 목욕실 내에 같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스트룸이라고도 얘기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디스룸, 레이디스룸은 숙녀실이죠. 숙녀실, 맨스룸은 신사실, 남자, 여자 화장실이 갈라져요.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공공,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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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화장실의 경우는 남자, 여자, 신사, 숙녀형이 따로 나눠져 있죠. 레이디스, 엔, 젠널먼, 그렇죠. 우먼, 위민, 맨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있고 치마 입은 사람, 그 다음에 바지 입은 사람 이렇게 표시되기도 하고 어떻게? 맨, 워먼 이렇게 써져있기도 하고, 우먼 이렇게 써져있기도 하고 레이디스, 젠틀맨 이렇게 써져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 토일렛, 토일렛은 변소, 변소 우리로 얘기해서는 그냥 뭐만 있는 변기만 있고 저쪽에 샤워실 같은 게 없는 그런 것을 다 변소라고 이렇게 해야죠.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일반적인 그런 회화는 할 수가 있고요. 회화는 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배울 이것 말고도 아주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을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노트가 있어요. 뭐라고 되었냐면 expression I gotta go I gotta go 그럽니다. I gotta go I got to go I got to go 이걸 더 빨리하면 I gotta go고요. I got to go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I gotta go 더구나 이렇게 급하게 I gotta go 하면은 나 화장실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나 화장실 좀 썼으면 좋겠다. I gotta go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얘기에요. 또는 I gotta go 나 지금 이제 같이 있다가 나 지금 떠나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뭘 그 상황과 그 다음에 accent integration 표정과 이런 걸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화장실이 급하구나 아니구나 저 사람은 지금 간다는 얘기구나 어느 걸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지금 나는 간다고 그러는데 화장실 여기 있다고 안내해 주는 해프닝은 안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I gotta go I gotta go I gotta go 하면은 그 표정이나 상황을 잘 살펴서 화장실이 필요한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The washroom The washroom The restroom The restroom The bathroom The bathroom The ladies room 그냥 간단히 또는 The ladies The ladies The man's room The gentleman The toilet The toilet The toilet I gotta go I gotta go I gotta go I got to go I got to go I got to go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비교적 낯설은 화장실을 배우는 낯설은 그런 표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Little boy's room Little boy 작은의 방 작은 남자의 여자의 작은 Little boy's room Little girl's room 이렇게도 얘기한답니다.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걸 알게 되는 게 Little boy's room Little girl's room 이라고 하면 화장실 찾는구나 예를 들어서 애기가 간이라고 Little boy's room Little girl's room 아기를 데리고 그리 갈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눈치라도 절 수 있을 건데요. The loo 루 루 영국식 표현으로 The loo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 loo 라고 그 다음에 The paw YOU Talking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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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 엠 peque 밖에 있었죠.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out house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the powder room. powder room 뭐예요? 화장실을 이렇게 화장하는 데죠. 화장하는 데. 이때는 use를 씁니다. I want to use the powder room. I need to use the powder room. 이건 여자. 여자 화장실을 얘기할 때 powder room이라고 그러고요. the facility. facility는 설비죠. 설비. 설비인데 뭐예요? 화장실도 하나예요. 설비니까 집에서 설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화장실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the laboratory. laboratory도 예를 들면 수세식 변소 같은 거. 그걸 the laboratory라고 합니다. 이럴 때 세 개 다 formal한 그런 표현이고 뭐예요? A를 갖춰서 정중하게 얘기하는 표현이고 그때는 I want to use. I need to use. 저는 I need to use the laboratory. I want to use the facil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here is the toilet보다 좀 더 점잖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the gender-neutral washroom. 어떤 데 보면 화장실이 남녀 구별이 없는 데가 있죠. 공용으로 쓰는 거. 이걸 gender-neutral washroom. 공용 화장실. 남녀 공용 화장실. 그 다음에 the john. 이거 슬랭이라는데요. 슬랭으로 사투리로 the john이라고도 한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이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the john. 어떤 경우에 누가 엉뚱하게 the john이라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잖아. john이 뭔가 아 옛날에 화장실을 그런다고 그랬죠. 하고 기억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것도 어두운 impression. 식 Feeling the little boys room. little girls room. a little girl room. a little the kotapote. the pota-potty a kotapote. the pota-potty. I need to use the powder room facilities the laboratory the laboratory the gender neutral washroom gender neutral washroom the john the john 자, 다이알로그를 해봅시다. 우선 공중 화장실이죠. Excuse me. Can you tell me where the washroom is?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Can you tell me where the washroom is?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또는 뭐 그 상점, 부근에 상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Sure. 물론이죠. It's upstairs. 2층에 있습니다. 위층에 있습니다. 위층에 있습니다. It's the first floor on your right. First door on your right. 위층에 가면은 제일 오른쪽에 첫 번째 문입니다. 제일 오른쪽 첫 번째 문이 화장실입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adding additional aid. 이제 좀 더 화장실을 찾았는데 뭘 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뭘 알아보신가요? May I use the restroom? 화장실을 써도 괜찮은가요? 화장실 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화장실이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커피샵에 갔는데 어떤 커피샵은 커피를 주문해서 먹은 사람만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커피 주문하는 사람은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뭘 번호를 줘 가지고 또는 키를 줘 가지고 키를 받아야 화장실을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May I use the restroom? 화장실 써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Of course. 물론이죠. 여자인가 봐요. The ladies room is down the hole on your right. 여자 화장실은 이 복도 저쪽 끝에 On your left.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복도로 쭉 내려가서 왼쪽에 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Is there a changing table in there? Changing table은 애들 기저귀 가는 데죠? 애들 기저귀 가는 데 애들 기저귀 가는 테이블이 거기에 있을까요? 자기 애기를 데리고 지금 기저귀 가려고 자기가 화장실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But there is one in the family restroom. Family restroom은 그 restroom 화장실이 아까 젠틀맨, 레이디 있다고 그랬죠? 신사용, 숙녀용 어떤 분들은 Family가 있습니다. Family는 뭐예요? 가족이 다 함께 들어가서 그건 왜 그러냐면 뭐가 필요하니까 애들을 데리고 가서 애들 화장실을 소변을 대변을 보게 한다거나 그러면 애들 혼자만 못 보내죠? 어른이 따라가서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특히 기저귀를 가는 그런 애가 있을 때는 그 테이블이 있습니다. 기저귀 가는 테이블이 있죠? 그리고 테이블이 준비된 그런 화장실일 경우에 대개의 Family restroom입니다. Family restroom. But there is one in the family restroom. 그 가정용 가정용 화장실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기저귀 가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OK. Where is it? 그럼 그 가정 가정용 화장실은 어디 있습니까? It's between the ladies room and men's room 신사용 숙녀용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쪽은 신사용이고 이쪽은 숙녀용이고 이쪽은 Family restroom 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물어본 것이고요. 자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Excuse me. Can you tell me where the washroom is? Excuse me. Can you tell me where the washroom is? Sure. It's upstairs. It's the first door on your right. Thank you. It's upstairs. It's the first door on your right. It's the first door on your right. Thank you. Thank you. Next. May I use the restroom? Of course. The ladies room is down the hall on your right. 좌측에 오른쪽으로 당연히, 좌측의 방은 좌측에 오른쪽으로 감사합니다. 거기에 변경 테이블은 있나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Is there a changing table in there? No, but there is one in the family restroom. No, but there is one in the family restroom. Okay, where is it? Okay, where is that? It's between the ladies' room and the men's room. It's between the ladies' room and men's room. Yeah, it's between the ladies and the men's room and the men's room. 스킬과 그 다음에 리스닝 스킬을 한꺼번에 연습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파트너를 구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지루하지 않게 학습하기 위해서. 또 얘기하다 상대방이 잘못을 이렇게 서로 지적해서 고쳐줄 수도 있겠죠. 자 그 파트너하고 연습하는 걸 제가 시범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파트너가 되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A로 할테니까 여러분이 B를 하십시오. 제가 A역화를, A 롤, 롤 A, 여러분의 롤 B, B역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 Excuse me. Can you tell me where the washroom is? Thank you. May I use the restroom? Thank you. Is there a changing table in there? Thank you. Is there a changing table in there? Thank you. Is there a changing table in there? Okay. Where is that? Okay. Where is that? 됐죠? Now you take the A. A를 해 보십시오. 제가 비를 하겠습니다. A. Sure. It's upstairs. It's the first door on your right. Next A. Of course, the lady's room is down the hole on your left. No, but there is one in the family restroom. It's between the lady's room and the man's room. It's between the lady's room and the man's room. The toilet won't flush. Flush. Flush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쫙 빠져나가죠? 그걸 flush라고 합니다. 자, 화장실 물 안나가요. 그런거죠? 이 변기 물 안나가요. 그걸 toilet won't flush. 이 변기에 물이 안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there is no toilet paper. 아이고, 화장지가 떨어졌네요. 화장실에 되게 비누가 있죠? 손 씻는데. 비누가 없네요. 비누 있는데도 타올이 없네요. 어떤 경우는 그 타올이 페이퍼 타올일 수도 있고 어디는 이런 면으로 된 타올이 있을 수도 있죠. 면으로 된 타올. 어떤 데는 어떻습니까? 바람으로 말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뭐 타올이 필요가 없겠지만 이런 화장지가 떨어진 경우 또 비누가 떨어진 경우 타올이 떨어진 경우에 연락을 방법은 밖에다 톡톡톡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호텔 같은 데는 다 전화가 있죠? 전화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호텔에서 이런 거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아주 싸구려 호텔이 아니군요. 그 다음에 The door won't lock. 아이고 문이 안 잠기네요. 문이 안 잠기네요. 지금 문을 잠그고 큰일을 봐야 되는데 문이 안 잠기면 얼 수 없이 손을 잡고 해야죠. 손을 잡고. 깜짝 놀란 건 중국에 제가 아니시면 전에 중국을 가봤는데요.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데 화장실에 문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이 없는 경우가 앞에 쫙 열려 있어 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문화 때문에 그런데요. 문이 없는 경우에는 또 Want lock 그건 필요 없겠죠. 문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It's not accessible. Future unfriendly. Future friendly. It's not future friendly. 어떤 사람들은 휠체어 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턱이 높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문이 좁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접근할 수가 없네요. 휠체어를 탄 사람은 이게 쓸 수 없게 돼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washroom is closed for cleaning. 지금 청소 중이에요. 청소원이라고 화장실이 닫혀 있네요. 청소원이라고 화장실이 닫혀 있네요. 그러면 어디 다른 화장실은 없는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Toilet is backed up. 화장실 뒤가 막혀서 물이 넘치는 거. 뒤가 막히면 넘칠 수가 있죠. 넘칠 수 있는 거. 뒤가 막혀서 넘칩니다. The toilet is out of order. 고장 났어요. 화장실 고장 났어요. 일반적인 고장. Out of order라고 그러고요. The washroom is filthy. filthy라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잡하단 말이에요. 아유 화장실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화장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The washroom is filthy. 화장실이 다 지저분해요. 됐죠? 이건 많은 경우에 complain 비슷한 거예요. 불만 비슷한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The toilet won't flush. The toilet won't flush. There's no toilet paper. There's no toilet soap. There's no towel. The door won't lock. The door won't lock. It's not accessible. It is not future friendly. 요즘 이런 장애인 화장실을 대개 특별히 두죠.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그런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보드에도 장애인 다니는 그런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장애인용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일반과 장애인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Future friendly. It is friendly for the disabled. 장애인을 disabled라고 합니다. Disabled. Disabled friendly. Toile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The washrooms are closed for cleaning. The washrooms are closed for cleaning. The toilet is backed up. The toilet is backed up. The toilet is out of order. The toilet is out of order. The washrooms are filthy. The washrooms are filthy. 자, 그러면 이제 화장실을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줘야 되죠. 가르쳐 주려면, 이런 preposition, 전치사도 필요하고요. Adverb. 부사도 필요합니다. S는 전치사 대표된 것. Across from. 어디에서, 건너서, 길 건너서. 그 다음에 Beside. Beside는 옆에. 옆에. Next to. 다음에 그 말이죠. Next to. 옆에. Behind. Behind는 뭐예요? 뒤에. 뒤쪽에. 앞쪽에. 앞쪽에. 지금 앞쪽, 뒤쪽, 옆쪽, 건너쪽 다 한 겁니다. 건너쪽에. 옆쪽에. 뒤쪽에. 앞쪽에. 여기에. At. At 어디에. At 어디에. 어디에. 그 다음에. Between. 사이에. 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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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r는 뭐예요? 이 근방에. 가까운 곳에 있단 말이죠. 가까운. Near. On. On은 이제 이렇게 2층 이상 건물일 때는 몇 층에 말입니다. 그래서. On the fifth floor. 백화점 도 가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백화점은. 홀수층에는 남자 화장실이 있고. 짝수층에는 여자 왕살이 있고. 조그마한 백화점이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On the fifth floor. On the second floor. On the third floor. 그런데 영국에 가면은. 여러분이. First floor가 없습니다. 영국에는 first floor를. Ground floor라고 합니다. Ground floor. Ground floor. 그 다음에 Adverb. Adverb에는 여기 저기 거기 뭐 하는 것이죠. Upstairs. 위쪽. 위층에. Downstairs. 아래쪽에. 아래층에. 아래층에. 스테어. 계단이죠. 계단을 올라가서. Downstairs. 계단을 밖고 내려와서. 그리고 아래층에. 위층에. Upstairs. Downstairs. Outside. 밖에. In doors. 안에. 집 안에. Outside. 집 밖에. Here. 여기에. There. 저기에. There. 저기에. Somewhere around. 이 부근에. 이 부근에. Nearby.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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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Across from. Across from. Beside. Next to. Next to. Behind. Behind. In front of. In front of. In front of.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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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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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r. On. On. On the second floor.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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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자, 이제 이런 화장실과 관련된 질문들, 질문의 example, 보기를 쭉 권위 여기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장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면 이 내용들을 잘 익혀가지고 필요한 상황을, 필요한 질문을,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충분하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Is the washroom upstairs? 화장실이 위층에 있는가요? 화장실 위층에 있는가요? 대개 뭐 미국의 많은 집들이 2층 집이 많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2층 화장실 있는가요? 아래층 화장실 있는. 아래층에서 물어보면 upstairs 하고, 위층에서 있다가 Is the washroom downstairs? 아래층에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Are the restrooms downstairs? 아까 얘기했듯이, 한 집에도 사실 화장실이 2개, 3개, 아주 뭐 큰 집은 4개, 뭐 이렇게 있는 집들이 있으니까, Restrooms라고 지금 있습니다. Are the restrooms downstairs? 아래층에 화장실들이 있는가요? 있는가요? Is the ladies room nearby? 여자 화장실이 이 부근에 있는가요? 가까이에 여자 화장실이 있는가요? 만약에 남자 화장실 같으면, Is it next to the man's room? 이건 그럼 남자 화장실 옆에인가요? 남자 화장실이 가까이에 있는가요? 물어보려면, Is the gentleman, Is the man's room, 하면 되죠? Is the man's room nearby? Is next to the man's room? It's at the end of the hall. 자, 저 복도 끝에 있어요. It's end of the hall. 복도 끝에 있어요. It's between the kids room, 애들 방 사이에 있어요. It's between the kids room, 애들 방 사이에 있어요. The accessible washroom is near the elevator. 예를 들어서, 아까 필처 탄 사람이 필처 unfriendly라고 그랬죠? Not accessible 하면, 사용하고,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은 It's nearby the elevator 옆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이 있을 수도 있죠. The family washroom is upstairs. 자, 가정용, 가정용 화장실은 위층에 있습니다. It's right here. 바로 여기요. 바로 여기. 여기 문 앞에 있는 게 바로 거기에요. It's over there. 저기요.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있습니다. I think there are somewhere around here. 확신은 모르는데 이 근방에 있습니다. 이 근방에 있습니다. OK. 한번 따라해 봅시다. Is the washroom upstairs? Is the washroom upstairs? Are the restrooms downstairs? Are the restrooms downstairs? Is the ladies room nearby? Is the ladies room nearby? Is it next to the men's room? Is it next to the men's room? Is it next to the men's room? It is at the end of the hole. It is between the Keith room. The accessible washroom is near the elevator. The accessible washroom is near the elevator. The family washroom is upstairs. It is right here. It is over there. It is over there. I think they are somewhere around here. I think they are somewhere around here. 지금 제가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눈을 뜨고 이렇게 봤죠? It is the washroom upstairs.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할 때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It is the washroom upstairs. 이렇게 여러분도 한 번은 처음에는 이걸 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반복해서 얘기할 때는 보지 말고요. 외워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저만 한 번 보고 두 번째는 보지 말고 그 상황을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I think there are somewhere around here. I think there are somewhere around here. 이렇게 body language 잘 하시고요. 이제 여러 군데에서 화장실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 가서 큰 식당. 조그마한 식당 같으면 찾기 싫을 텐데 큰 식당 같으면 어디에 있는가 찾기 힘들 수도 있죠? 그럼 거기에서 Where is the toilet? Where is the washroom?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it is around here. 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식당 같은 데에서는. Over there. 저기요. It is around here. 이 근방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Here. It is here. At the mall. 요즘은 몰이 아이고 굉장히 크죠? 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몰에 화장실이 아주 별도로 화장실 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자기가 잘 찾아다녀야 되는데 보면 사인들이 있죠? 사인들을 보고 찾아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사인을 봐도 헷갈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죠 뭐. 물어봐요. Could you tell me where the bathroom is? Could you tell me where the washroom is? 그런데 지금 짧은 용어로 올라오면 Excuse me where the toilet is?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그 다음에 in-house 집에서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새로 갔는데 그 학교 화장실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이게 대해서는 저 참 가슴 아픈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영국에 가서 우리 아들이 네 살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니까 네 살 반의 학교가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학교에 뒀는데 첫날 그냥 사색이 되어 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막 화장실을 뛰어가더라고요. 지금 오줌이 마려운데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영어로 아무것도 영어로 모르는 때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갖고 그렇게 고생을 시켜서 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대개 그런 영국의 그런 초등학교는 화장실이 다 그 교실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눈치를 채고 봤으면 되는데 그걸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도 못해서 하루 종일 몇 시간 고생했겠죠. 몇 시간 고생한 걸 생각하면 제가 참 마음이 지금도 아픕니다. 그 다음에 어디 길을 가다가 또는 호텔 로비에서 호텔 로비에서 화장실을 물어보는 사람은 바보죠. 사실은 로비가 있으면 바로 그 음반에 화장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 게스테이션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는 휴게소가 고수도로에는 있죠. 그 다음에 일반 도로에는 또 휴게소가 별도로 없으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지금 장거리 운전을 해서 화장실이 비도 오면 난감하죠. 그때 한 가지 방법은 게스테이션을 가는 겁니다. 주유소 가면 대개 주유소에 뭐가 있어요. 화장실이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적당히 물어보십시오. Are there a restroom upstairs? 건물이죠. 건물에 가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No. There are at the end of the hole. 저기 홀 끝에 있어요. 앞에서 사용한 그런 다양한 표현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여러 장소에서 여러 장소에서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하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어떤 파트너하고 둘이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연습을 해 보십시오. 컴플리트 다이알로그 컴플리트 다이알로그 컴플리트 다이알로그 이거 이제 그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문장을 완성시켜 가면서 다이알로그를 해 보라는 건데요. 이것도 파트너하고 같이 하면 재미있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이건 게스트 게스트하고 서버 서버는 그 레스토랑 종사자고요. 게스트는 손님입니다. 손님 1이 지금 손님 2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손님한테 레스토랑 게스트 다른 손님한테 Excuse me 실례합니다. Can you tell me the washroom is 뭐예요 Where are the washrooms are Where the washrooms are Where the washroom is 룸이라고 하면 is고 R라고 되어 있으니까 S가 빠진 거죠. Can you tell me Where the washrooms are 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좀 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뭐 우리는 그러겠죠 그랬더니 이 손님도 I'm not sure 자기도 지금 아직 거기 가서 화장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I think I think I think They're Upstairs I think They're Upstairs I think 위에 있지 않나요 위층에 있지 않나요 위층에 있지 않나요 만약 위층 같으면 I think They're downstairs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 물읍니다 이렇게 다 물읍니다 감사합니다 I ask one of the workers 종사원한테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일꾼 호텔 종사자한테 물어봅니다 Hi The washroom upstairs 화장실 화장실 위층에 있는가요 No No They're Downstairs 오히려 아래층에 있다거나 They're here In this floor 2층에 있다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But the ladies 그런데 이걸 물어본 사람이 여자 모양이에요 여자 그러니까 But the ladies Ladies 뭐예요 Bathroom Washroom Toilet Is closed for cleaning 2층에 있는데 또는 아래층에 있는데 여자 화장실은 지금 뭐 이라고 청소원이라고 닫혀 있습니다 난감하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Oh Is there another Restroom nearby 그럼 이 부근에 다른 화장실은 없는가요 지금 청소에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요 다른 화장실은 없는가요 그러니까 You can use the stop first room Stop for your 직원용 화장실이죠 이럴 경우에는 직원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t's over there 바로 저기입니다 It's over there It's over there Thanks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고 그랬더니 I have to warn you 당신한테 warn you 경고를 내야 되는데 뭐 심각한 경고가 아니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The But is broken You have to hold the door closed 문을 뭐예요 닫아 놓고 있어야 됩니다 문을 닫아 놓고 있어야 됩니다 문을 꽉 닫아 갖고 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하면요 The door lock 손잡이 The door lock Is broken The door lock Is broken You have to hold the door closed 문을 닫아 놓고 그걸 잡고 있어야 됩니다 좀 난감한 상황이죠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 보십시오 Excuse me Excuse me Can you tell me the Where the washrooms are? Excuse me Can you tell me where the washroom is? Thanks I'm not sure I think they're upstairs I'm not sure I think they're upstairs Thanks Thanks I lost one of the workers Hi Are the washroom upstairs? Hi Are the washroom upstairs? No They're here No They're downstairs But the lady's washroom is closed for cleaning But the lady's washroom is closed for cleaning Oh Is there another restroom nearby? Is there another restroom nearby? You can use the staff washroom You can use the staff washroom You can use the staff washroom It's over there It's over there It's over there Okay Dance Okay Dance I have to warn you The door lock is broken I have to warn you that the door lock is broken You have to hold the door closed You have to hold the door closed You have to hold the door closed That's right Roleplay 해볼까요? 제가 guest guest 1 guest 1 guest 1 하고 서버를 해보십니까 여러분이 guest 2 로 해보십시오 Excuse me Can you tell me where the washroom is? Can you tell me where the washroom is? Thanks. I'll ask one of the workers. Hi, are the washroom upstairs? No, they are downstairs. But the lady's washroom is closed for cleaning. Oh, is there another restroom nearby? You can use the step first room. It's over there. Okay, thanks. I have to warn you the door lock is broken. You have to hold the door closed. 다 guest 1하고 다 써보네요. guest 2는 한마디밖에 안했죠? 그럼 제가 guest 2하고, guest 2하고 서버를 대니까 여러분이 guest 1을 해보십시오. 자샤? I'm not sure. I think they are upstairs. No, they are downstairs. But the lady's washroom is closed for cleaning. You can use the stop first room. It's over there. I have to warn you the door lock is broken. You have to hold the door closed. 잘하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화장실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제일 첫째 것은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화장실을 나타내는 다양한 그런 용어들이 있었죠? 화장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용어가 있다고 그랬죠? 화장실, 변소, 세면실, 목욕탕, 목욕탕이라고 그러죠? 목욕탕, 칫간, 해우소, 수많은 표현이 있는데 영어로 짠 같은 건 해우소나 그런 거에 해당할 거예요. 애들은 뭐 보타포티, 응가하는데, 응가변기 이런 얘기도 하고요.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걸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말하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말하는 건. 왜? 한두 개만 자기가 알으면 되니까요. 그냥 모르면 where is the toilet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말하는데 화장실을 묻는데 다양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건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말을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사실은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이해가 잘 되니까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 가르쳐 줘야죠. 또는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면 자기가 그걸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영어를 함께 공부해 가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걸 자기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Can I?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Ask how to find the washroom. 화장실 찾기 위해서 Ask. 어떻게 묻는 거. 화장실 찾기 위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까? 제일 간단한 거 뭐였어요? Where is the toilet? Where is the washroom? 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I need to wash. I need to use the powder room. 여자 같으면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도 있었죠. Explain how to find the washroom. 화장실을 어떻게 찾는가 설명할 수 있는가. Go down the hole. The first left door. Go upstairs. The first door on your right. 뭐 이렇게. 어떻게. Across the door. Across the road. It's around here. It's nearby. Around here. It's over there. 다양한 표현이 있죠. 그때 뭘 썼습니까? Proposition을 쓰거나 Above를 쓰거나 그랬죠. Here. There. 그 다음에 Outside. Inside. 이런 Adverb을 쓰고 Proposition은 뭐예요? Nearby. In front of. 앞에. Behind. 뒤에. Next. Besides. 옆에. Ad. 어디에. 뭐 다양한 그런 전치사들을 썼죠. 그 다음에 부사들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express one about problems with rooms. The door is. The woman. The woman. The woman's washroom. Women's washroom is closed. For cleaning. 청소한이라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장이 있었죠. It won't flush. Flush. 아무리 안 나가요.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The washroom is filthy. 아이고 지저분해요. Oh. There's no toilet. Toilet paper. 화장지가 없어요.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뒤에 오는 사람한테 그렇죠. 자기가 화장실 나오면서 There's no toilet paper. 화장지가 없네요. 그 사람이 뭐 소변보면 상관이 없지만 대변보면 어떻게 화장지 어디가 준비해 갖고 와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있을 법도 하고 없을 법도 한 그런 화장실을 찾는 것에 대한 영어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에 나가서 여행 가서 여행 가서 어떤 화장실을 찾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가이드한테 물어보면 제일 쉽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혼자 여행을 가서 누구한테 영어로 물어봐야 된다면 이번 시간에 배운 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서 여러분이 혼자 떨어져서 영어로 영어를 Toilet를 찾고 화장실을 찾고 사용이 될 그런 경우에 아주 적절하고 유효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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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